헬로 82 이게 어디까지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엉덩이 사진을 보내나요? 오 예스! 네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이거는 어제 밤 12시 14분에 찍은 사진이고요 어떤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거울이 있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장 나답다 제주도 갔을 때 찍은 거고요 저는 뭐 이런 옷이 좋은 거 같아요 그냥 편한 옷, 운동 자주 하고 하니까 가장 나답지 않게 나왔다 음... 음... 이거 보정 어플 포토시프 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얼굴이 저 안 같아서 사실 다 맛있어서 사실 다 맛있어서 보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러면 어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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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제 친구랑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촬영했는데 그 프로그램 촬영할 때 거기서 이제 준비해 주신 음식이었는데 이건 저는... 이건 사진만 찍고 저는 못 먹어가지고 네 활동기가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서 먹고 싶어서 보내봤습니다 옆에 보면 분모... 분모자라고 하나요? 떡같이 생긴 이것도 있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지금 이 아래 보면은 이 허연 것들 있잖아요 이게... 그 무슨... 창... 창... 곱... 이런 거 그래서 너무 맛있어 보는데 어... 이게 어... 무슨 음식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원픽이세요? 원픽이요? 아 원픽이죠 라면은... 라면은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네 이게 이제 칼로리가 이제 적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먹으면 다른 라면 두 개를 먹은 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어... 남들 두 개 먹을 때 전 세 개 먹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좋아서 이걸 먹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다섯 개 한 멍지 그냥 가서... 다섯 개 넣어서 끓이고 계란 한... 뭐 여섯 일곱 개 넣어서 또 끓이고 밥 말아서 딱 너무 맛있어 다섯 개 먹으면 당연하죠 네 라면은 사실 솔직히 그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후루룩 후루룩 먹으니까 금방 먹잖아요 반찬이요? 저는 김치인 것 같아요 뭘 먹어도 김치가 있으면 좀 다 먹을 수 있지 않나 어... 한국 반찬 왜 고픈 고구마 줄거리라고 하나요? 아닌가? 아 고구마 줄거리 아닌가? 미역인가 그거? 미역 줄기 아 미역 줄기 저 미역 줄기를 되게 좋아하고요 미역 줄기 이거는 뮤비 스틸 컷을 펼쳐놓고 이제 저한테 모니터를 보내주신 거를 모아놨는데 와 근데 이때 몸 진짜 장난 아니다 내가 일했구나 몸이 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내가 일했구나 몸이 와 운동 후 이게 어디까지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어디까지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운동 후 찍은 사진이 진짜 몇 개 없어가지고 작년 1월 30일 정도고요 운동 직후인 게 딱 티가 나는 거 같길래 저는 엉덩이가 제일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엉덩이 사진을 보내나요? 엉덩이 사진을 보내나요? 네 어이구 부위요? 저는 입꼬리요 네 네 네 그냥 입꼬리가 원래 올라가 있어서 입꼬리가 이쁘다고 많이 팬분들이 해주셔가지고 나 너무 귀여운데 이거 싫어하실려나 응 귀엽네 이거 귀엽지 않나요? 네 저는 거기 가보고 싶어요 너르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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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그 오로라 거기 그걸 제 눈으로 한번 실제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꿈만 같을 것 같아요 오자크 오자크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오자크였고요 활동 시작하기 전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틀어놓고 응 아 저는 무조건 한 번에 쭉 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 찾아서 볼 때도 시즌 3개 이하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끊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시즌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본 거 유일한 게 종이의 집이고 헬로파리 헬로 82 아 가장 집착하고 있는 거 아 찾았어 찾았어 팬분들께서 이제 생일로 막 이벤트 열고 막 이랬던 곳들을 이제 처음으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되게 귀엽고 그래서 좀 이제 팬분들한테 이렇게 옵세션 하고 있지 않나 네 네 제 몸이 다 하지 않았나 제 몸이 다 하지 않았나 사실 뭘 입어도 멋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거 햇빈 그 UV 차단 선캡 같은 거고요 저 태닝하고 있어가지고 네 태닝샵이고 예전에는 자주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거 같아요 네 요즘에는 사실 뭐 막 몸을 벗을 일도 잘 없고 좀 춥고 이래가지고 네 네 네 음 아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헬로 82 시청자 여러분 원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더 재밌게 준비 잘 해올 테니까요 꼭 한번 불러주시고 네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헬로 아임 원호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don'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o hello8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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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ver you are we can see you later we can see you next time we can see you next time we can see you next time